딸 의욕이 좀 생기게 지금 내기나 한 번 할까요? 콜! 우와! 뭐? 이기면 진 사람이 이긴 사람 뽀뽀해 주기 뽀뽀해 주기 뭐야? 너무 사랑꾼이야 그러면 그건 어때? 서로에게 하루 자유 시간 주기 뭐? 그래 콜 콜? 12시간? 전화하기 없어? 전화하기 없어 10분? 10분에 많이 줍기 그래 알밤 주기 대회 네? 알까기가 아닙니다 알밤 주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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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속도인데? 응? 응? 아이고 알바 나물들부터 왜 넣어? 아이고 진짜 잠이 많이 있는지 그래서 팍! 나 보니까 그렇게 듣는 거지 우와 잘한다 잘한다 저거 땅 아파져 그렇지 잘한다 응 아 여보 나 여기 엉덩이에 가시 박힌 것 같은데? 아 민망해 저리가 여보 가시 박혔어 내 근처에 오지 마 여보 대화 좀 나누면서 하자 우리 데이트 왔잖아 미안하지만 난 일하러 갔어 되게 대화 같아 무조건 졌다 졌어 나 이거 약간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아 나 공주로 이사 올까 봐 네 은혜씨 진짜 야무지게 잘한다 아니 열심히 줏는겨? 다이손 아니야 다이손 광주 다이손 다 흡수를 넣어버리기 엄청 잘 주웠네 야 조카 며느리는 어지간히 많이 주웠어 너는 뭐 했어? 저도 상당량으로 주웠습니다 이거 다 다시 주워야지 뭐 이거 이거 너 지나간 자리 얼마나 많네 이거 은혜 근처에서 가봐라 하나도 없어 저렇게 잘 주는 애가 어디 진짜 잘한다 일손 빠르다 손이 빨라 빨라 너 6시 내고양인가 7시 내고양 찍어봤다면서 그렇죠 거기서도 말로 했니? 아니요 저는 좀 잘한다고 소문 많이 들었어 거기서도 편집을 잘한겨 허당이야 허당 방총으로 하시네 삼촌이 끝 끝났어 삼촌 저희가 사실 내기를 했거든요 둘이서 그러니까 좀 공정하게 심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딱 봐도 무게 봐도 은혜씨가 이겼구만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직 있습니다 삼촌 끝나지 않았어요 정정당당하지 않았어요 사이에다가 주머니에다가 다 망았네 이거 진짜 내가 바구니가 없어서 오오오오 몇 개 있지는 않았나 깔창이 틀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어디 더러워서 밥 먹었네 모르겠어요 더러워지 마지막 여기 와 드럼 같다 진짜 땅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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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촌 잠시만요 이 지금 퀄리틱을 봐봐요 이거 썩었네 이거 썩었네 웬만한 한참 써 이거 제 거고요 아니요 다 써 이거 다 써 이거 써야지 아니 큰 것도 써 쪼금 같았어 들어놓고 어쨌든 이런 거 이런 것만 이렇게 또 그런 거는 또 이제 서비스 야 들어봐도 딱 하시네 아유 왼손이 무겁네 최종 승자는 어떻게 될까요? 오늘 최종 승자는 과연 과연 양보다 질입니다 최종 승자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싸 와 와 야 내기인데 긴장감이 전혀 없냐 긴장하는 여자 아주 좋아 와 전생의 소였어 소 와 제가 이겼어요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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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查 Steins 미국